이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미 저기 가면은 별로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자리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군요. 도총 내부의 선후배들한테는 성남 부시장 가봤자 커다란 사실은 역할과 권한이 없다. 이런 평가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저도 17년에 가서 인사를 드렸을 때 사실은 시장이 쭉 간부들 앞에서 소개를 하기를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부시장을 데려왔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남은 여태까지 부시장이 오셔도 아시지 않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자리로서 웃으시면서 막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워딩을 썼어요? 네. 분명히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 단체장으로 오신 이재철은 내가 집어서 왔다. 여러분들 하여튼 부시장하고 잘 좀 이렇게 화합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저 부시장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여러분들 아시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